이제 저희가 노래를 만들 거예요. 이런 어떤 자위나 조루 지루 이런 걸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성에 대한 거를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쉽게 건강 캠페인성 비슷하게 노래를 누구도 따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본인의 건강, 비뇨기과적인 건강 증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자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래 불러보면 또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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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액 속에 정자도 있고 수분도 있고 사랑도 있네 당신을 사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고안 속에서 정액이 만들어지지요 정액은 정잘보하기 위한 액상이고요 72시간 주기로 만들어지지요 당신은 사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는 성님과 함께면 건강한 정액 만들 수 있어 갖다! 둘 set 셋 셋 셋 셋 넷 셋 셋 넷 넷 넷